지구과학 1은 정말 외우는 게 많아 그러면 생각을 살짝 전환해봐 외우는 게 많아 다 외우면 1등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지구과학 1은 정말 외워야 될 것이 많아 이해될 것이 없었어 외워될 것이 많다면 외우면 1등 하는 거지 100점 맞는 거지 만점 맞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풍만이들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이건 장풍이가 살아가면서 40평생 살면서 장풍이가 항상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데 걱정,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 고민은 있을 수 있어 고민 고민은 있을 수 있지만 걱정은 하지 말자는 거죠 고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외울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런 고민, 이런 고민들은 자기를 전부 다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민과 걱정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걱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대니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공부를 못해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니? 고민은 하되 걱정을 하지 마세요 고민은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야 암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암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자는 거지 하면 되니까